우리나라 천문 영재들이 국제천문올림피아드 대회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키르키스탄에서 12일부터 열흘 동안 열린 제19회 국제천문올림피아드에서 우리나라가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를 수상해 종합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17개국 79명의 학생이 참가했으며 참가한 학생 7명 전원이 메달을 받아 종합 1위를 차지했고 러시아와 루마니아가 뒤를 이었습니다. 국제천문올림피아드는 다른 과학 분야 올림피아드와는 달리 15세 이하의 주니어 그룹과 18세 이하의 시니어 그룹으로 나눠 대회가 진행되며 지난 2012년에는 광주광역시에서 국제천문올림피아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